아영아, 여보세요? 헉! 아영아! 지휘올뻔 가망이 없어! 메즈오빠한테 가버려! 지휘이 배신해! 화사악! 그래야겠지? 어? 아영아, 그러면 안 돼! 우리도 좋을 때가 있었잖아! 우리의 우정을 생각해야지! 그래! 의리를 지켜야지! 가영아! 몇 가지 내 별책을 당할 필요가 없잖아! 저쪽으로 가는 거야! 어서 가버려! 그래! 가는 거야! 아영아! 지휘오빠가 오늘 분위기가 좋아! 괜히 저기 가서 마음을 푸지 말고 오늘은 여기 있자! 응? 알았지? 잡을까? 그래! 그래도 지휘오빠랑 있어야지! 처음 의리 끝까지! 어머! 아영아! 지휘올뻔 가망이 없어! 천사별 듣지 말고 광례지휘한테 가! 빨리 가버려! 맞아! 저러가서 어느 세월을 잡겠어? 가야겠다! 가야겠다! 아영아! 악마미 듣지 말고 여기 있어야지! 의리를 지켜야지! 의리를 지켜야지! 저.. 의리! 의리 지켜야지! 아영아! 지휘오빠가 오늘 분위기가 좋아! 아니 아니야! 저기 가서 마음을 푸지 말고 오늘은 여기 있자! 응? 어? 아영아!